참미수님 10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노래 제 14강 22편 3번째 시간 강의하겠습니다. 저희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저희 하느님 온종일 외치건만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저는 밤에도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위에 자정하신 분, 저희 선조들은 당신을 신뢰하였습니다. 신뢰하였기에 당신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당신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고 당신을 신뢰하여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이 아닌 구덕이, 사람들의 우색거리, 백성의 조롱거리, 저를 보는 자마다 저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어댑니다. 주님께 맡겼으니 그분께서 그 자를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그분께서 구해내시겠지.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 여기 그러나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나 당신은 저를 어머니 뱃속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 적가슴에 저를 평화로이 안겨주신 분. 하느님은 그를 어머니 뱃속에서 이끌어내신 산파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저를 어머니 뱃속에서 이끌어내신 분. 그렇게 해서 또한 하느님은 그가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느님의 모습이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뱃속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라는 말은 시인이 하느님 백성의 가족에 받아들여줬음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다 산파가 이끌어내고 어머니 적가슴에 저를 평화로이 안겨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가족으로 이 시인을 받아들인 거죠. 어머니 적가슴을 언급한 것은 유아 시절부터 하느님이 시인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태에서부터 당신께 맡겨줬고 모태에서부터 맡겨진 거예요. 생명의 출발점에서부터 그는 하느님께 맡겨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느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저는 모태에서부터 당신께 맡겨줬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는 거죠. 모태신앙을 가진 시인은 하느님이 언제나 그의 아버지로서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의 하느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자, 여기 하느님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게 문제가 좀 대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우리가 주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느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닙니다. 하느님은 성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남성과 여성이 모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기도 하고 조금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왜 생명을 주신 분이 왜 아버지냐 진정한 생명의 탄생은 어머니 아니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어머님 거룩히 빛나시며 어머니의 나라가 오시며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어느 성에다가 집어넣을 수는 하느님을 어떤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하느님은 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좀 아셔야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환난이 다가오는데 도와줄 리 없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숫소들이 저를 애워싸고 바산의 황소들이 저를 둘러싸 약탈하고 포효하는 사자처럼 저를 향하여 입을 벌립니다. 이게 소가 많은 경우 소를 이렇게 순한 짐승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시골의 고향에서 아버지가 소를 키웠을 때 황소를 키우면 황소가 한번 날뛰기 시작하면 못 잡는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스페인의 투호를 보더라도 그 소들을 띄고 그다음에 또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스페인에서도 그렇고 길에 소들이 막 달려가는 것 같고 도망가는 그런 축제가 있잖아요. 소가요? 화가 나면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이 시편에서는 숫소와 황소 같은 야수로 등장을 합니다. 숫소와 황소 둘 다 힘을 상징하죠. 바산은 지방 이름입니다. 바산은 기름진 곳이며 이곳에 사는 소들은 살찌고 크고 거칠 뿐 아니라 힘세고 새생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신을 괴롭히는 자들은 힘센 짐승처럼 강하고 무섭고 잔인하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수많은 숫소들이 저를 애호사고 바산의 황소들이 저를 둘러싸 약탈하고 포효하는 사자처럼 저를 향하여 입을 벌립니다. 여기서 원수들이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자로 원수들이 사자로 표현이 되죠. 포악한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으니 지인의 목숨은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원수들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 위험이 극에 달한 상황인 거죠. 여기 22편은 사실 예수님이 22편을 읽고 22편을 외우고 있으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예루살렘 입성 때부터 사람들이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고 거둣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바리사이나 지도자들이 로마 병정을 이용을 해갖고 선동의 주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황제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갖고 예수님이 정말로 숫소, 황소, 바산의 소들, 사자들의 목구멍에 들어가는 이 22편과 당신이 처한 사정하고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네마, 사박탄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물처럼 엎질러지고 제 뼈는 다 어그러졌으며 제 마음은 밀초같이 되어 속에서 녹아내리고 이게 정말 이 시를 읽어준 우리 사라 자매님도 아마 아들들을 그렇게 잃어버렸을 때 이런 마음이 아닌가 물처럼 엎질러지고 뼈는 다 어그러지고 마음은 밀초같이 돼서 속에서 녹아내린다고 이건 뭐 어쨌든 시인의 괴로움이 엎질러진 물, 어그러진 뼈 그리고 밀초같이 녹아내리는 마음 같다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도 아마 어느 누구 하나 당신을 보호해 줄 사람 없이 엎질러진 물이고 그 다음에 그 매질을 당했을 때 뼈가 어그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그런 고통 그리고 예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인류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고 구원을 가르쳤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라고 군중이 소리를 지르고 다 같이 한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녹아내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처럼 엎질러진 모습은 존재의 바탕을 상실한 인간이며 벌레와 같고 희망이 없는 인생인 거죠 그는 완전히 힘을 잃고 철저한 무기력에 빠지죠 뼈가 어그러지면 곧 신체의 골격이 어긋나면 극심한 고통이 따르죠 여기서 어그러지다를 12월의 말은 흩터진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원래 그렇습니다 이 가죽하고 가죽의 채찍을 가죽으로 만들죠 그리고 채찍 끝은 쇠공하고 양뼛 조각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채찍은 39가닥을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39가닥을 한 대 예수님의 등을 치면 예수님의 등의 살점을 다 그 쇠공하고 양뼛 조각에 예수님의 살점을 뽑아내는 동시에 그 채찍, 가죽 채찍은 예수님의 이 살을 정말 물처럼 엎어지고 뼈가 다 어긋나고 그럴 수 있는 고통이 오는 거죠 그래서 흩터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약탈자들이 희생자를 멸망시킨 후 저마다 자기 몫을 챙겨가는 상황에서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마음이 밀초처럼 녹아내리는 것은 희망과 용기를 완전히 잃어버렸음을 말합니다 밀초처럼 녹아버린 건 더 이상 일어날 기력이 없는 거죠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결정과 의지의 자리인데 밀초같이 녹아버려 생각하거나 무슨 일을 처리하거나 감정을 나타낼 기력조차 없었던 것이죠 저의 힘은 옹기 조각처럼 마르고 저의 혀는 입속에 들러붙었습니다 힘 빠지는 것을 마른 옹기 조각에 비유를 합니다 그는 목이 말라 혀가 입속에 들러붙었을 정도입니다 목이 말라서 혀가 입에 들러붙는다는 것은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벌써 한 12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어요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수술실에 나오면 바로 중환자실에 갑니다 중환자실에 가면 깨어날 때 배를 갈랐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옆에서는 죽는다 죽는다 비명소리가 나고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또 죽었다는 소리도 들리고 비상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물을 못 마시게 해요 물을 그럼 입이 얼마나 정말 미칠 정도로 혀천정에 달라붙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꺼지를 좀 입에다가 이렇게 올려줘요 꺼지를 올려주면 그 꺼지 사이로 들어오는 그 수분 그게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이나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죠 저의 힘은 옹기 조각처럼 마르고 저의 혀는 입속에 혀가 입속에 들러붙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우겠어요 개들이 저를 애워싸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예수님이 맛을 보시고 마지막에 숨을 이렇게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또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당신께서 저를 죽음의 흙에 앉히셨습니다 죽음의 흙, 무덤을 뜻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흙은 철저한 패배와 비참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명에 따른다면 여기가 이렇게 나오죠 저의 힘은 옹기 조각처럼 마르고 저의 혀는 입속에 들러붙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죽음의 흙에 앉히셨습니다 죽음에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시인을 죽음으로 내몬분도 하느님이고 또 하느님이 시인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고통의 원인이신 거예요 하느님의 부재, 하느님의 침묵 당신께서는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시게 한다라는 10편, 90편, 3편 내용처럼 생명도 하느님이 주시는 거고 죽음도 하느님이 주시는 거라는 얘기인 거죠 시인은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러 개들과 악당의 무리가 대꾸를 이루죠 악당의 무리가 개 표상으로 등장하여 사나운 개들처럼 대꾸를 이룹니다 악당의 무리가 개 표상으로 등장하여 사나운 개들처럼 죽어가는 시인을 위협하는 거죠 개들이 저를 애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저를 둘러싸 제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이해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개는 조롱이나 경멸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카이사리의 에우세비우스 유명한 역사가죠 그리스도를 둘러싼 개들과 악당의 무리는 유다인 통치자들 곧 율법학자들과 대사제들과 바리사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제 손과 발을 완전히 묶는 거죠 이 시인은 피고리 상접해서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앙상하게 된 거죠 악당의 무리가 저를 둘러싸 제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제 뼈는 낱낱이 셀 수 있게 되었는데 얼마나... 이사회 연서도 고난받는 야외종 노래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고통스럽고 뼈가 다 드러나는 그런 고통을 얘기하죠 시인의 모습은 병든 욕을 떠올리... 이제 욕기도 여러분들 저하고 한번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할 겁니다 그 욕기를 읽으면은 이거는 시편은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탄원도 있지만은 욕기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 고통에 대한 이야기로 점철한 성서입니다 어쨌거나 인간으로서 마지막까지 강탈당한 상황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제 뼈는 낱낱이 셀 수 있게 됐는데 그들은 저를 보며 좋아라 합니다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원수들은 시인이 죽기도 전에 그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슬픈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교회에 박혔을 때 로마 병정들이 네 조각으로 나누어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속옷은 통째로 돼 있어 갖고 제비를 뽑아 갖고 가져가는 구조를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우리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시인은 이제 그의 겉옷과 속옷, 곧 그의 마지막 소유물 마저도 빼앗김이죠 속옷을 빼앗기는 것은 가장 굴욕적인 수치입니다 결국은 알몸에서 목숨을 잃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사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가진다는 얘기를 마태오 복음 27장 35절 한번 읽어봤고 요한복음 19장 24절도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기는 수모와 치욕을 당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차마 그렇게 표현을 하지 못해갖고 예수님이 마지막 속옷까지는 못 벗기는데 로마 시대 때는 아주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럽니다 알몸으로 그들은 저를 보며 조화를 합니다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이런 시편이 있는지도 몰랐을 텐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시편 22편의 노래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가 벌써 네 번째 나왔죠 4절 그러나 나를 버린 하느님 그러나 난 당신을 믿습니다 또 그러나 나는 구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나 태 속에서부터 저를 이끌어내신 분이라는 얘기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말을 하는데 또 한 번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멀리 계시지 마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느님을 저의 힘이시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시인 자신은 아무런 힘도 없는 거예요 그가 이 절박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개입하시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멀리 계시지 마옵소서 저의 힘이시어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생명을 칼에서 저의 목숨을 개들의 발에서 구하소서 사자의 입에서 들쏘의 뿔에서 저를 살려내소서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칼에서 구해달라고 그러고 개들의 발에서 구해달라고 그러고 사자의 입에서 구해달라고 그러고 들쏘의 뿔에서 구해달라고 그러지 아까 다 앞에 나온 내용들에서 이제 자기는 그런 개, 칼, 숯소, 사자의 입에서 목숨을 빼앗길 정도인데 그러나 거기서 하느님은 나를 거기서 구해낼 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칼에서 개들의 발에서 구하소서 사자의 입에서 들쏘의 뿔에서 저를 살려내소서 당신께서는 저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당신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극적인 변화가 나옵니다 어떤 극적인 변화가 나오느냐 하면 이미 당신께서는 저에게 대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당신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그래서 구원을 해준 하느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이런 표현을 쓰죠 나머지 이제 24절부터 32절은 더 극적으로 구세주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도 10편, 22편 노래 또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게 어려운 음을 힘들게 연습했으니 여러분도 그 노래를 들어보시면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이 시의 표현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시간만 더하면 22편은 이제 우리가 우리 다볼사회보성경대학 학생들은 아, 시편 중에 22편이 이렇게 중요한 시편이구나 아주 이게 확실하게 확인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내 하느님 어찌 버리십니까 내 반총과 탄원을 멀리하시옵니까 엎질러진 물과 같이 나의 뼈 무너로 나고 갈증심에 갈라지녀 고통에 짓누려 밀초같이 녹은 마음 기진하연 나이다 구원하여 주소서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